나의 코치 입어 하나, 둘, 셋 코치라 헬로 2015년의 우지소통은 아파리에다가 이 격장들은 이번엔 멈췄습니다 거리 1차가 에이스 킬링카드로 전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뮤티소 어 안녕 헬로우 아 둘이 많아 피곤해 어디로 가지? 지금 선셋이 얼마 안 남았네 사진 빨리 찍고 치워야 돼 헬로우 오늘 저는 올림픽파크에 왔습니다 루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미 페스티벌을 하는 거 맞아? 그래서 오늘 루즈에서 후추벌을 먹으면 우주가가 아 그러니까 시켜 먹을 때 뭐 어떻게 시켜냐고 에브로 시켜야 돼 아 진짜 외국인이 러시아사람이 배다레민족을 시켜 먹는다고? 갔다 왔는데 우리 멘저님이 근데 여기가 왜 올림픽 공원이지? 모르겠어 한국 사람이 와서? 나도 머리 자르는데 좀 이상해. 나도 머리 잘라야 돼. 너는 머리 잘라야 된다고? 머리 잘라야 돼. 잘해야 된지 아닌지 모르잖아. 아 그러네. 아 저기 성미 뭐 어쩌고서 수화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.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은데? 아 올림픽파크 로스 황장. 6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6시가 아니잖아.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?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. 나 그냥 사진 찍고 싶다. 아 사진 찍으러 온 거구나. 하나 둘 셋. 망했다 브이로그. 왜? 이거 딱히 뭐 올릴 게 없는데? 밥이나 먹어야겠다. 사진 찍어줄까? 아니 여기는 뭐 별로. 아 너무 귀엽다. 아 여기네 여기네. 내가 아까 거기서 엄청 실망했거든? 그러니까. 아 올만해나 올만하다. 유튜브 올려도 되겠다. 바닥이 바깨 안 찍었잖아. 와 꽃밭이네 꽃밭. 어머나 저 여기 열심히 찍네 사진. 열심히 사진 찍으시네. 와 너무 예쁘다. 진짜 웃겨 웃겨 웃겨. 우와 대박. 우와. 우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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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엄마랑 데리고 가기로 거짓말 세 아 네 안 올라그래 한국에 아 거기 가서 뭐해 이러면서 놀러 가는거지 뭐 그치 얼마나 예쁘지 여기 사쿠라 아니 꽃이 사진 엄마가 진짜 호의한다고 했어 가고 싶다고 사쿠라도 너무 예쁘지 벚꽃만 이쁜줄 알았는데 루먼때도 꽃이 이쁜게 너무 많다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이쁘다 헬로 원래 그가 헬로 테이비스 도시로 바꾸나보냐 이분 문의 사기 재해 드라마 아 맛있다 와 잘할 것 같다 뭐 먹지 왜ser 아 차가워 헬 레츠고 투잇 제이킴 인사하십시오 아 나의 코치 입어 하나 둘 셋 코치라 왠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 저 사람들 나 이프타르 하고 있나봐 They are eating 이프타르 없어 이런거? 안겄었어 마지막! 잘 먹겠습니다 그럼 개종한지 8년정도 내릴게 궁금해 왜냐 한국인들 무슨인들 내가 만나본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떻게 교정을 하게 됐을까? 한국에서 웃으면 젖박이가 어려운데 그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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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hi 오 한국의 평화는 한국의 평화는 사회에 있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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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저희는 올림픽파크 참실 러스 정말 좋아요 맞아 좋아 바이바이, take care, 안녕!